안녕하세요 헤이즈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앨범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타이틀곡 해픈 우연이라는 곡은요 정말 생각해보니 돌이켜보니 뭔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운명같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된 노래고요 30분이 나올 것 같아요 30분이요? 싸비 같은 거는 그냥 한 3분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 우와 이번 뮤직비디오에 송중기 선배님께서 와주셔서 송중기 선배님이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헤이즈씨 노래 되게 많이 들었는데 출연하게 돼가지고 너무 지금 드라마 끝난 드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달려와주신 거거든요 쉬지도 못하고 아니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배우분께서 계속 옆에서 연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잠깐 잠깐씩은 저도 모르게 몰입이 됐단 적이 있어요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너무 감사드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좋아 스페어 파이팅 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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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장면 죽인다 아 원래 내 마음 같아서 여기서 딱 밖에 나왔을 때 댄서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잘 안 나는 거지 거의 다 추는 거지 어 제가 만약에 춤을 춰으면 장난 아니었을 텐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작냐? 아니야. 드라마 때문에 살 빠져서 그런 거야. 아니라고? 네. 한번 찍어봐요. 한번 찍어봐. 이게 말이 돼? 나도 연예인인데? 어?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우연히 일하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그 사람과 나는 늘 주변에 있었어요. 난 테이블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 간 적도 있고 그냥 길에서 바로 옆을 지나갔는데도 못 본 적도 있고 같은 심지어 지하철 칸 안에 있는데도 못 봐. 불이 제일 옷도 튀게 입어놓고 한 번쯤 쳐다볼 법한데? 엇갈려. 저는 수없이 많은 어긋나는 장면들을 비디오를 통해서 아 내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못 봤지만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었을 수도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거든요. 만날 인연은 어떻게 해서든 수많은 엇갈림을 지나 결국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비디오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두 남녀가 만났을지 안 만났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만났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뒷 이야기를 상상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어쩌면 기억을 지운 채로 하나였던 우린 둘이 되고 운명이란 작은 정 안에서 서로를 찾으며 살았는지 그렇군요. 행운이 하하하 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집주님은 저희 집주님의 많이 살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 모두 안녕히 가세요. 너무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I'm so happy to try 새로운 저의 공지? 피네이션에 와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앨범이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많이 들어주세요 하도 엘리베이터 한번 더 볼 수 있나요? 엘리베이터 내려갈게요 수고했습니다